이번 시간에는 DOM에 대한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JSP들에다 제가 등록해놓은 예제를 살펴보죠. 이 예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드, 블루, 그린이라는 이 세 개의 텍스트는 이 div 엘리먼트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컬러 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div 엘리먼트에 컬러 속성이 부여되는데 여기서 요소 검사를 해보면 제가 이 버튼을 클릭하니까 요 각각의 레드, 블루, 그린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이 클래스 값으로 레드, 블루, 그린이라는 값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요게 그리고 요 클래스명을 갖게 되니까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이 CSS 속성 있잖아요. 요 레드는 백그라운드 칼러가 레드고 블루는 백그라운드 칼러가 블루다 라고 하는 CSS 선언으로 인해서 요기 각각의 엘리먼트에 클래스 네임이 추가된 것에 맞게 요 효과들이 적용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요것을 어떻게 제가 만들었는지를 한번 코드를 보면 자 우선 요 컬러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요 버튼을 요기 있는 요 인프 태그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원클릭이라는 이벤트, 즉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원클릭 이벤트가 호출되면서 요 속성 값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자바스크립트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러 라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라이즈 함수는 요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보죠. 자 컬러 라이즈가 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document.getElementByTagName 자 요건 뭐냐, 뭐죠? 태그네임이 div인 엘리먼트 전체를 가져와서 divs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divs라는 변수에는 이 노드리스트라고 하는 형태의 객체가 들어오는데 그 객체는 배열이라고 했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배열을 탐색할 때 어떻게 하죠? 예 포문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i값이 0, 즉 div 엘리먼트의 배열이라는 것은 i값이 0, 원소값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 i값은 0으로 하고 divs.length를 하게 되면 이 div라는 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값들이 몇 개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것이 현재 3개겠죠. 여기 있는 엘리먼트는 3개니까 그럼 3이 나오는 거고요. i가 1씩 증가되면서 여기 있는 반복문이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divs 그리고 대가로 i라고 적게 되면 이 i에 적혀있는 이 값이 이 포문이 돌 때마다 0부터 1씩 증가해서 0, 1, 2까지 증가를 하겠죠. 그럼 각각의 증가되는 값에 따라서 여기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에 리턴되는 값이 처음에 red, blue, green이 순차적으로 여기에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etAttribute라고 하는 것은 이 set 객체의, 그 엘리먼트 객체의 어떤 속성값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속성값, 이 setAttribute의 인자값으로 클래스를 주게 되면 클래스 속성을 변경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divsi를 주게 되면 이 각각의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 각각의 엘리먼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innerHTML을 하게 되면 그 각각의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트 영역에 있는 텍스트가 이너HTML을 통해서 리턴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너HTML을 통해서 리턴된 값이 이 클래스의 속성값으로 부여가 되면서 이 각각의 엘리먼트가 자신의 컨텐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이죠. 여기 있는 div 엘리먼트는 컨텐트 값이 컨텐트가 레드이기 때문에 클래스는 레드, 클래스는 블루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실행이 되면 이 각각의 엘리먼트가 색상이 변경되게 되는 겁니다.